안녕하세요 박가림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인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해주실 때 됐잖아요 알림 알림 꼭 해주세요 대박 레슨 또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아도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이 나는 연습장에서 죽으라고 땀 흘리고 공을 200회 300회씩 쳐도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스윙적인 문제죠 저도 레슨을 할 때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스윙 궤도를 굉장히 중요하시게 생각합니다 스윙 플레인이라고 그러죠 팔과 몸이 다녀가지고 클럽이 다니는 이 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돼서 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스윙 했을 때 팔꿈치가 아래 있어야 되고 벌어지지 않고 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펴질까요?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 팔꿈치가 아래로 있어야 아래로 떨어지고 몸은 어깨는 좌우로 회전이 되고 이 상태에서 그냥 가면은 궤도는 그냥 무조건 맞는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부터가 안 돼요 제가 물어봐요 어떤 레슨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어요? 공을 끝까지 보고 낮고 길게 팔을 쭉 뻗어서 했대 이런 레슨을 받아버리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이렇게 들었죠? 공을 끝까지 보고 낮고 길면 일단 스타트 자체부터 틀려졌어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어깨가 밑으로 들어가요 어깨가 밑으로 들어가면 채는 일로 나가요 손을 안 쓰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 공을 공을 끝까지 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칠 수는 없어 어깨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채가 이렇게 나가니까 손을 돌리지 그래서 맞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 그러면 앞에서 보면 좀 심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래 공이 안 맞아야 정상입니다 공이 안 맞아야 돼 왜? 계도가 틀어졌기 때문에 계도가 틀어졌기 때문에 공이 안 맞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 어떻게 해서든지 공을 때려 맞히는 능력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 맞혀 막 이렇게 쳐도 때려 맞히고 이렇게 쳐도 때려 맞히고 아 신기해 엄청 신기해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을 때려 맞힌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여태까지 제가 레슨을 했던 걸 약간 좀 종합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계도가 맞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자유낙하를 시키면 공은 그냥 무조건 맞는 거다 왜? 이렇게 놓고 팔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놓으면 그냥 떨어지면 그냥 공 안 봐도 그냥 공 맞는 거거든 근데 자 보세요 공을 보지 않고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좀 가도했어요 가도했어요 공 안 보고 그냥 떨어지면 공이 안 맞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때려 맞힙니다 이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보상 동작이라고 하지 보상 동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문제죠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저는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어떤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계도가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임팩트 때 힘을 주지 않으면 공을 못 맞힙니다 왜?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원래 계도가 안 맞이기 때문에 공이 안 맞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때려 맞힌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안 맞는 길로 가고 있는데 공을 맞춰야 되잖아 내가 인위적으로 손에 힘을 빡 주겠지 빡 힘을 빡 줘가지고 땡겨가지고 빡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깨전이나 팔에 계도가 안 맞는 사람들은요 뭐 이러잖아요 골프 힘 빼는데 3년 뭐 이렇게 제가 장담하는데 평생 못 뺍니다 네 왜? 그리고 힘을 빼면 오히려 더 안 맞아요 어 왜? 내가 이렇게 해서 공이 안 맞는 계도로 가는데 내가 힘을 줘서 땡겨가지고 와서 쳐야지만 공이 맞는데 그럼 힘을 빼면 어떻게 왔겠어요 안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막 이거부터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야 힘 빼? 막 힘 빼? 막 이렇게 하는데 형 어떻게 빼? 힘 빼면 공 더 안 맞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멀리 똑바로 치고 싶잖아요 멀리 똑바로 멀리 똑바로 치고 싶으면 자 보세요 얘가 우리 이제 자동차 충돌 테스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질량은 뭐예요? 이 클럽이에요 클럽 드라이버가 됐던 아이언이 됐던 이게 변할까요? 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은 이 질량이라는 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멀리 치기 위해서 멀리 똑바로 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스피드가 필요하지 속도 얘를 속도를 내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냐면 자 보세요 속도라는 거는 잘 보세요 이게 빠를까요? 원래 딱 가다가 안 맞는데 내가 딱 잡는 게 빠를까요? 잡으면은 브레이크를 거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속도가 안 나지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알았어 막 레슨을 통하고 막 해서 어떻게 하든지 알았어 손 빼고 보세요 힘 빼고 뚝 쳤는데 되게 잘 맞았어 이렇게 치면 몸이 엄청 편해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 느낌이 나 굉장히 공허하고 굉장히 허해 그랬을 때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또 찝찝해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좀 전에 그랬죠?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해서 그것을 내가 뭔가를 성취를 했을 때는 뭔가가 뭔가 성취욕이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유를 해 볼게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알바를 하던 일을 했어 그래서 일을 해 가지고 딱 돈을 딱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딱 아르바이트비를 딱 받았어 되게 좋죠 성취욕이 있잖아 내가 일을 해 가지고 그때 그래서 막 내 성취욕도 있고 너무 좋아 근데 길 가다가 5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아무도 없어 이렇게 딱 주웠어 기분은 좋아 근데 뭔가 찝찝하지 아 이거 써도 되나? 약간 요런 요런 심리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골프는 절대로 허해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여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자유낙하를 시키고 그냥 회전을 시키면 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를 여기서 뭔가를 하려 그래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맨날 자유낙하 시키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기서 놓고 떨어뜨리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안 되는 거는 몸통의 회전과 계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공 보지 말고 저 따라 해보세요 공 보지 말고 이렇게 되면 공이 안 맞아야 돼 이렇게 놓고 눈 감고 이렇게 해보세요 공이 안 맞아야 돼 근데 보는 순간 때려 맞힌다니까요 저랑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똑같이 해놓고 이렇게 놓고 눈을 딱 감으세요 이렇게 쳐보세요 공이 안 맞아 근데 보는 순간 어떻게든 때려 맞혀요 이거 진짜 신기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인간은 그랬을 때 안 맞는 계도를 내가 순간적으로 땡겨오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길을 만들어야지 길을 어 올바른 길을 이해했잖아요 돌리고 들고 빠 돌리고 들고 놓고 돌고 뭐 이러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공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임팩트 때 잡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잡는 습관이 있거든 그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궤도가 잘 맞았다고 해도 공이 안 맞아요 처음엔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꾸준히 연습해야 돼 왜? 나는 내가 여태까지 3년을 치든 5년을 치든 10년을 치든 궤도가 맞았다고 해서 난 여기 와서 내 몸에 이렇게 잡고 힘 이렇게 주는 게 내 몸에 익혀져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한 방에 고쳐요 내가 그걸 정확하게 아 여기서 내가 잡는구나 놔야겠구나 그 인지를 해야지만 그때부터 고쳐집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연습해서 연습장 가서 막 세게 세게 치지 말고 똑바로 어깨 회전 딱 해서 이렇게 딱 놓고 딱 해서 가고 어깨 들어가고 골반 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똑바로 똑바로 치면 되죠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골프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 한번 들여버리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막 잡아당기고 막 하다보면 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굉장히 허해요 그리고 몸이 되게 편해 근데 그게 찝찝해 아 이렇게 쳐도 되나?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치시면 엄청나게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니까 이거는 한번 꼭 처음부터 한번 다시 내 골프를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세종시로 오시고요 이상 박하니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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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